국제라이온스협회가 전세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멜빈 존스의 동지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00만 불 기금 마련을 목표로 작년 상반기에만 75만 불의 기금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황병양 기자입니다. 2021-2022 멜빈 존스 동지의 밤 행사가 지난 28일 부산 코모도 호텔 1층 그랜드 볼륨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1917년 멜빈 존스가 설립한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연례 행사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계 이웃을 위해 100만 불의 국제재단 기금 모금을 목표로 회기를 시작했으며 작년 상반기에 75만 불의 기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축하 공연으로 행사를 시작하여 각종 기금 전달식과 함께 시상식을 준비하여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의 355A 지구 장준용 총재는 섬김의 자세로 변화와 혁신이라는 표어를 늘 곱씹으며 주변을 섬기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격려와 함께 감동으로 참봉사의 앞장서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봉송 황병양입니다.